스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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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어떤 하트를 하실건지 자 닭발팀 먼저 네 그렇게 해도 돼요 좋아요 좋아요 자 유한씨 요렇게 그럼 민희는 저를 따라야 되겠네요 괜찮겠네요 아 좋습니다 민희야 게임이야 제대로 정해야지 원하시는 걸 하시면 됩니다 쉬운걸로 쉬운걸로 이겨야지 괜찮아요 저도 돼요 자 상품이 뭐 걸려있을지 몰라요 저희 뭐 그때 뭐 그러면 이걸로 하는걸로 아 그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 그러면 어 그래요 볼볼 어 좋다 좋다 좋아요 좋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럼 우리 마이크를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네 너가 입을 갖다 대란데 이거는 헤드셋이야 이거야? 가운데 친구는 헤드셋을 들고 왔네요 네 원인 분들한테 마이크를 줘주는데 해볼까요? 좋아요 자 바로 자 첫번째 지목은 제가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네 자 다같이 불러주면 됩니다 5,6,7,4 원인 세게 보르는 하트 게임 미니 셋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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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나요? 맞는데요 자 여기 볼이 이렇게 정확하게 이 액션과 아 그쵸 자 그러면은 그래요 적응하는 시간이 더 필요하니까 그러면 잠깐 마이크를 내려놓고 해도 되나요? 이거를 잠깐 마이크를 두고 그러면은 모션을 크게 하면서 하는 걸로 크게 외쳐주시면 돼요 대신 크게 얘기해주세요 자 마이크를 대주시면 됩니다 한 번씩 그러면 간 봐볼까요? 원인 세게 보내는 하트 게임 요한 넷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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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 번씩 간 보셨죠? 네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아 연습이었어요? 연습 게임이었어요 천천히 시작해서 속도가 빨라질까요? 그렇게 해볼까요? 네 그렇게 해볼게요 자 천천히 가겠습니다 천천히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름 말고 하트로 해주셔야 되고요 모션 정확하게 시작 원인 세게 보내는 하트 게임 미니 셋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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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죄송합니다 하하하하 잘못 들으신 겁니다 사실 하하하하 저희 멤버는 알아요 원래 아 자 알아요 자 원래 우석은 사랑입니다 하트 맞아요 맞는데 맞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뭐 어떻게 연습 게임 한 번 더 다쳐주실래요? 아니면 뭐 한 번 더 진짜 본게임 팀원분들에게 다른 팀원분들에게 우석 탈락 우석 탈락 하하하 하하하 자 그러면 하나 여기서 시간 없어요 우석 시간이 없으니까 아 자 그럼 빨리 가는 걸로 하고 우석이 애교 보여주면 빨리 물어줄게요 5 6 7 8 하하 하하 오케이 자 갈게요 원인 세게 보내는 하트 게임 우석 셋 하하하 자 바로 바로 가세요 이건 진짜 안 돼요 땡 땡 안 돼요 자 바로 가요 바로 가겠습니다 탈락 원인 세게 보내는 하트 게임 여완 둘 하트 하트 우우 여완이 넷 와 이거 진짜 헷갈린다 이렇게 해서 요한이 우승 우승 요한씨가 마지막까지 남아서 하트 X2 게임 우승했습니다 이제 게임도 다 끝났고요 각 팀 최종 날개가 몇 개인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요한씨가 하나 하나예요 잠깐만 요한님이 몇 명을 이겼죠? 두 명을 이겼습니다 그러면은 두 개를 이겼습니다 여러분 사실 날개가 하나 남았어요 그냥 하나 드릴까요? 아 두세 네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 남기기 좀 아쉬운데요 아 알겠습니다 너 두 개를 알아? 두 개가 두 사람 좀 모르는 거야 아 그래요 그래요 아 사이가 좋아요 우리 날개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각 팀 최종 날개 개수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아까처럼 꽃받침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꽃받침보다 볼콕 네 볼콕 일단 닭발팀 몇 개인지 닭발팀 세 개 볼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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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예요? 네 세 개인데요? 세 개예요 세 개예요 닭발팀이 세 개입니다 왜요? 아까 떨이를 하나 줬어요 떨이래 아 두 개 하나 쳐준 거예요? 아 닭발팀 두 개입니다 두 개예요? 네 두 개입니다 능력치가 없고 데코레이션인 것 같아요 자 데코레이션 오신 거 두 개 자 알았습니다 감팀 볼콕 자 감팀 세 개 세 개 자 마지막 허사푸 허사푸 팀 하나 둘 셋 세 개 자 그럼 마지막 동점이거든요 그러면 허사푸 팀과 감팀 공동오승 자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선물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맞아요 오늘 최저우 우승한 팀에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물을 저희가 드려야겠죠? 자 그러면 어디선가 치킨 냄새가 올라오는데 아 아 아 아 도연이 안돼 아 이거 받아가세요 진짜 갑자기 지금 우승을 하신 허사프 팀과 감팀은 맛있게 드세요 드시면 됩니다 드세요 진짜로요? 저희는요 편하게 드시고 저희는 진행을 드시고 계시면 저희가 제가 살게요 배달되나요? 아 아니야 내가 살게 이 정도 먹을 수 있어 자 그러면 엑스원 미댄 플레이 다들 즐거우셨나요? 네 엑스원과 함께한 미댄 플레이 아쉽지만 저희는 여기서 마치고 잠시 후에 또 돌아올게요 안녕 엠조이 엠넷 케이팝 엠웨이브 와우와 자 엑스원과 함께하는 엠웨이브 미댄 그릿 엑스원 미댄 플레이 시간입니다 와우와우 와우 이번 시간은 세계 곳곳에서 저희 앨범을 구매해 주시고 보내주신 응원의 메세지를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정말 많은 나라에서 메세지를 보내주셨다고 해요 우리 빨리 읽어보도록 할까요 네 한번 우리 우석이가 먼저 읽어주세요 한결 we love you so much we're so cool of you 한결 we love you so much 우리는 널 사랑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하트 하트 된건가요 네 프로필 사진 눌러주세요 꼭 네 눌렀습니다 다음은 동표가 한번 계속해서 하나 더 동표가 랜덤으로 나오는구나 와우 지금 여러분들은 노트북으로 하고 있는 엑스원을 보고 계십니다 네 누가 보면 게임하는 줄 알겠어요 I love x1 look 자 도연아 도연씨가 가서 도와주세요 look forward to seeing you at kcon look forward to seeing you at kcon 아 타일랜드 and 네 뭐 뭐라고 해 hopefully kcon in hopefully kcon in the USA next 예 아 저희가 이제 태국에서 kcon을 하는데 이제 미국에서도 kcon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네요 말씀해 주셨네요 아 아 멋있습니다 계속해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네 다음은 요한이가 골라 달라는거 클릭해 볼게요 클릭이요? 클릭이요 뭐 클릭할까요 어 아무거나 알았어 지금 이 모습만 보면 굉장히 웃기거든요 어.. 되게 헤매는 듯이 나는데 와우! 얘야 내가 읽을게요 네 안녕하세요 X1 1위 축하해요 야 요한아 잘 읽는다 야 고생 많았죠? 싱가포르에 꼭 와요 기다릴게요 하트 은상아 사랑해 은상아 그럼 카메라 보면서 애교 한 번 해 줄까요? 아 좋다 5 6 7 8 와우! 자 바로 다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 죄송합니다 2개 남았습니다 네 빨리 빨리 해볼게요 그러면 승우 오빠 네! 오빠 여기 있어요 승우 오빠라 해놨네요 승우 오빠 I love so much Please take God Please take good care of yourself 아 자 본인이 이제 건강을 또 챙기고 했으면 좋겠다고 감사합니다 꼭 건강을 잘 챙겨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본인이 관리자 마지막 메시지 읽어볼게요 마지막 메시지 어이구 뭐죠 이건? 아니 저건 제발 눌러줘요 굉장히 핫한데요 나 안 보여요 형 얼굴이에요 어디요? 눌러볼게요 안 돼 웬디님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웬디입니다 나는 필리핀에서 왔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한국어를 잘하지 못해요 잘하시는데요? 유유유까지 되게 잘하시는데 일단 덕분에 매일 일단 덕분에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일단 덕분에 매일 행복해요 그리고 데뷔 앨범에 있는 곡들 전부 다 좋아요 엑소는 어떻게 그렇게 멋져와 잘생겼어와 웃겨요 저는 기다릴게요 항상 건강하세요 걱정하지 말고 행복하게 지내 너무 수고했다 그리고 언제나 응원할게요 알지 진짜 고마워 앞으로도 파이팅해요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생일이 9월 29일이시라고 써져있네요 승현이 사진이니까 승현이가 생일 축하하다고 미리 이제 곧 며칠 안 있으면 생일이신데 생일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꼭 좋은 분들과 함께 맛있는 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앨범을 구매해주신 분들 만나봤는데요 전 세계에서 보내주신 응원과 사랑을 느껴볼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이 세상 단 하나밖에 없는 저희의 폴라로이드 사진을 선물로 드릴 차례에요 과연 어떤 분께 돌아갈지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얼른 5위부터 발표해 볼까요 아이즈원 W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저 왼쪽에 저 사진 저 분 뭔가요? 다음은 제슬린의 네 4위는 제슬린LJX님 축하드립니다 와 다음 조승현님 3위는 좁으네요 더 가까이 볼 수 있네 다음 3위는요 진짜 멋있게 나왔다 사진 3위는 웬디님 와 아까 전에 생일 축하드렸 아까 웬디님 네 자 다음 2위 2위는 리드님 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대망의 1위입니다 승우 승우 사랑해 아 축하드립니다 승우 사랑해 네 저도 사랑해요 모두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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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5분 외에도 더 많은 분들께 선물을 드리기 위해 올 랜덤 버튼을 눌러서 저희가 추첨을 해보도록 할게요 와우 와우 눌렀습니다 지금 오 그러면은 처리가 누가 나올까요 조금만 기다려볼까요 조금만 기다려볼까요 네 짠짠짠짠 아 자 여러분 하트 들리시는 분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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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올 랜덤 버튼 눌러오는데 추첨 되신 모든 분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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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립니다